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9월, 강원 지역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상대습도 모두 기록을 경신했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원주는 지난달 10일 최고기온이 34.2도까지 올라 9월 1일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19일에는 열대야가 관측돼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남쪽의 수증기까지 유입돼 폭염과 열대야가 9월 중순까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